오늘 좀 줄까? 오늘? 오늘 요거트 줄까? 요거트? 오늘 해. 요거트? 할머니는 또 손주 배고픈 거 참죠. 그쵸. 운줄 할머니 하겠다고? 벌써 먹방을 한다고? 오늘 하루 종일 먹어. 이게 할머니 문쌤 특혜입니다. 먹는 거 많이 들었어? 할머니가 요거트 가져오셨어요. 먹을 때는 앉아서 먹는 걸 알겠지. 이제 앉아서. 여기 앉아보세요. 이게 좋겠다. 이제 알어? 알어, 알어. 아이고, 그렇지. 자, 은우가 요거트 달라고 했죠? 주세요. 요거트. 이거는 오늘 하잖아, 그때. 어떻게 오늘. 아, 이거 진짜. 진짜. 이거 막 빠지는 것 봐. 아유. 잘 먹네. 아유, 영상에서 보니까 여기서 막 중간 막 방방 뛰더라고. 은우, 아. 아, 해봐. 아구, 잘 먹네. 우리 애기. 아유, 방방 뛰어. 요즘에 맛있는 거 먹으면 방방 뛴대. 야, 이런 리액션 보면 또 계속 주고 싶잖아요. 아유. 아유. 음, 맛있어. 한번 보여줘. 진짜 새콤달콤. 아유, 그런다. 아유, 알죠? 어, 이게 기분 좋으면 벌떡 일어나서 걸어와요. 어? 좀만 더 먹고 해봐. 아빠가 아직 너 실제로 걷는 걸 못 봤잖니. 아, 맞다. 영상으로만 봤지. 아유, 아띠보다 걷는 것만 실제로 한 번만 봐봐. 보자. 아빠한테 좀 보여줘. 은우가 오늘 저기, 아빠 오랜만에 봐서. 응. 기분이 엄청 좋은가 봐. 기분이 엄청 좋아. 어느 분도 좋아. 아유, 기분 좋아. 아유, 아빠랑 했으니까 기분이 더 좋은가 봐. 아빠랑 물 땅하나 보다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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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나 왜 멈출 수 있어? 여기 서. 어유, 눈, 긴장이. 뭐야? 야, 아빠 처음 봤어. 처음 봤어. 눈을, 눈을 두고 걸어야죠. 눈을 감고 막. 잠깐만, 깜짝 놀랐어요. 은우야. 이동, 이동. 이동. 또 앉아보자. 한 발만 가봐. 한 발만. 한 발만 가봐. 진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, 진짜. 선수촌처럼 했는데. 맞습니다. 여유야, 이리 와봐. 정말 쉽지 않아, 도전히. 맞아요. 오빠가 놀랐어. 이야, 진짜 콤보로 봤네. 애교의 걸음마에. 3주 만에 이렇게 또 은우가 컸어요. 눈웃음이. 또? 이제 눈 떴어. 봐봐요, 아빠 봐봐요. 나 봐봐요. 떼봐. 어이구야. 대단하다, 은우야. 우와, 잘생겼어. 주나 아빠 힘이 남다르겠어요. 아들, 완전 대견한데? 대견하다. 애교인가 봐, 이것도. 그런가 봐. 너무 귀엽네, 진짜.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요? 눈 감고. 눈 감고 가는 거 진짜 귀엽다. 너무 사랑스러워. 아들, 아들. 여기 앉아. 눈은 뜨고 걸어야죠. 아빠. 만족해. 만족해, 은우. 아니, 다행이다. 너? 문을 보내고, 문을 보냈다. 네. 아니.